이기는 민주당,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기호 1번 이재명 후보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재명입니다. 네, 울산에 고생하시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정말로 반갑습니다. 이 넓은 공간에 더 많은 당원들이 함께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쉽긴 하지만 여러분의 열기로 이 공간을 꽉 채워주시겠지요? 제가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당은 정권 획득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기는 민주당 원하십니까, 여러분? 요능한 수권정당 그리고 대한정당으로서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그런 정당 원하십니까?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고 민주당을 전국 정당으로 만들어내고 강력한 리더십으로 사랑받는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 후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까 연호하지 말라고 해서 그런지 소리가 크지 않아서 그런데 가능하면 크게 좀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지역에서 당을 위해서 헌신해오신 울산의 당원 동지 여러분 정말로 감사합니다. 울산에서 승리했을 때 민주당이 승리했습니다. 차기 총선과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전국 정당화 저 이재명이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 지구당 부활 원예위원장에 대한 후원 허용 그리고 당세가 취약한 지역에 대한 비례대표 우선배정 주요 당직 부여 그리고 일상적 정치활동이 가능하도록 재정적 인적 지원을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지금 민생이 위기입니다. 이 민생의 위기를 불러온 것이 바로 정치의 위기입니다. 위기의 근본 논의는 양극화와 불평등이라는 사실을 누구나 압니다. 그런데 정부의 당 지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슈퍼리치와 초대기업에 대해서 특혜 감세를 하면서 서민을 위한 지원 예산은 마구 줄이고 있습니다. 이 무능력하고 무책임하고 무대책한 산무정권에 맞서서 우리 민주당이 퇴행과 독주를 막고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합니다. 이제 차악을 겨루는 정치에서 최선을 겨루는 정치로 바꿔가야 합니다. 상대의 실패를 기다리는 무능한 무기력한 반사이익 정치 이제 더 이상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이 흥쾌하게 선택할 유능한 정당으로 혁신하고 또 혁신해서 각자 도생사회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정치가 확실히 책임지는 그런 사회로 나아갈 것입니다. 몇 가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국민에게 미래에 대한 뚜렷한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국민 개개인의 행복한 삶이 가능한 그리고 최소한의 삶이 아니라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확실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유능한 대안정당이 되겠습니다. 지킬 약속만 하고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할 일은 해내고 실적과 성과를 통해서 유능함을 증명해내겠습니다. 합리적이면서도 강한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망설이지 않고 최대치로 확실하게 행사하겠습니다. 민생과 국가를 위해 필요한 일이라면 언제든지 적극 협력하겠지만 집권 여당의 독선과 퇴행에는 강력하게 맞서 싸우겠습니다. 네 번째로 국민 속에서 소통하며 혁신하는 민주당 꼭 만들겠습니다. 당원이 주인인 진정한 민주정당 그리고 민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진정한 국민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된 민주당 만들겠습니다. 정당의 힘은 다양성에서 나옵니다. 우리 박용진 후보 얼마든지 자기 의견 말할 수 있습니다. 나와 다르다는 것은 배제나 투쟁의 대상이 아니라 역할 분담을 통해서 시너지를 내는 원천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공정하고 합리적인 당 운영을 통해서 균열과 갈등이 아니라 국민 속에 사랑받는 진정한 통합의 정치 통합의 정당 꼭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울산 시민 여러분 수도권 집중 정책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은 수도권이 너무 집중해서 과밀로 문제가 되고 지방은 인구 소멸을 걱정합니다. 노무현 정권부터 해왔던 균형 발전 정책 확실하게 추진하고 부울경 메가시티도 후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정치에서 수많은 정치인들이 무수하게 많은 약속들을 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정치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정치를 불신합니다. 약속을 지키는 정치, 신뢰받는 정치 저 이재명이 반드시 하겠습니다. 정치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유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유능함은 말이 아니라 빈 헛공약이 아니라 실적과 성과로 확실하게 증명되어야 합니다. 저 이재명은 당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저 이재명에게는 국민의 민주당을 만들 책임과 역할이 필요합니다.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 확실한 기회를 저에게 주십시오. 이재명이 국민과 함께 국민의 정당, 민주당 꼭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1번 이재명 후보의 연설이었습니다. 기호 1번 이재명 후보의 연설이었습니다. 기호 1번 이재명 후보의 연설이었습니다. 기호 1번 이재명 후보의 연설이었습니다.